지난 17일부터 21일 사이 청양에서 열린 전국 남녀 중고생 탁구대에 출전했던 전북의 여중여고생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이들은 사전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출전했고 당시 이 대회에는 선수와 코치 등 1,300여 명이 참가해 당국이 긴급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부여의 노인주간 보호시설에서도 5명이 확진된 데 이어 종사자와 이용자 등 5명이 또 추가돼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. 대전에서는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대안학교 학생 2명이 확진돼 동급생 등 10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